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권익위 조사 결과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측에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인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부끄럽다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아예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권 진영에서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윤희숙 의원은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여정을 멈추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불어서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고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들하고 지역민들에게 국회의원직을 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결정이 염치하고 상식의 원칙을 지켜온 제가 염치를 지키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은 이번에 투기 의혹이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대선 후보들하고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이 국민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하고 당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권익위 조사에 의해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거는 본인의 투기 의혹이 아니라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2016년에 세종시에서 농지를 샀으나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고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서는 윤희숙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보았지만은 윤희숙 의원의 소명을 듣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윤희숙 의원이 땅을 사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징계 처분조차 내리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은 윤희숙 의원은 투기 의혹에 휘말린 것만으로도 부끄럽다라고 이번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국민의힘은 의석수로 보았을 때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이기 때문에 한 석이라도 소중한 상황에서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정책이라든가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번 정권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현재 여권 진영의 이재명 도지사의 그 공약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허점을 집요하게 저격을 해가지고 여권 진영의 잘못된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원이 이번에 국회의원직 자체를 아예 사퇴를 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보다도 현재 민주당 진영에서 더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번에 권위기에 조사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우리 당을 부동산 문제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했으니까 당신들은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우리 당을 맹렬히 비판을 해왔다면서 내로남불의 정석이자 이중자대의 표본이라고 비판을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상 초유의 탈당 권유 조치를 했었다면서 국민의힘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나 제대로 하라라고 지금 내로남불이다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은 앞선 권위기 조사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게 전원 자진 탈당 조치를 해가지고 사실상 용두삼이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12명 중에서 10명은 아직까지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 10명 중에서 5명은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탈당을 거부한 나머지 5명하고 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의 탈당 처리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 12명 중에서 2명은 제명 조치를 하긴 했는데 제명을 당한 2명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윤미향하고 양희원영이고 민주당에서 이들을 제명을 한 이유는 탈당을 시킬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국회의원직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명 조치를 해가지고 당시에도 완전히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아무튼 민주당은 자기들도 제대로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놓고 국민의 힘을 향해가지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해라 강력한 조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은 역시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희숙 의원이 탈당도 아니고 아예 국회의원 사퇴를 하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밝히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민이라든가 야권 진영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당신들도 똑같이 국민의 힘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 역시도 국민의 힘에게 면제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열린민주당에서 김의겸 의원만 이번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걸린 상태인데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김의겸의 투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열린민주당의 김성애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서 열린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에 권익위 발표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라는 점과 김의겸 의원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김의겸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오히려 권익위를 비판을 했는데 열린민주당은 권익위를 향해서 추가 정황 혹은 근거도 없이 김의겸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김의겸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권익위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새로운 내용도 없었고 기존의 주장을 옮겨 적었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기존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식의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조사 결과를 하면서 권익위의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은 2020년도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김의겸 의원의 해명을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판단을 해가지고 후보를 선정을 한 상태라면서 유권자하고 당원들도 그 결과를 알고 있고 김의겸 의원을 선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김의겸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것이 아니고 김진애 의원이 이 배지를 내려놔가지고 주워 먹은 것인데 마치 뭐 김의겸이 당선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튼 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역시도 김의겸을 감싸면서 권익위가 인편으로 전달한 문서 내용을 보니까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당 차원의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무튼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무경 의원을 제명을 시켰고 5명에 대해서는 탈당 요구를 한 상태이며 윤희숙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든가 열린민주당에서 비판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내로남불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윤희숙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런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저 관련해가지고 농지법 위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계속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왜 자기한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느냐 이거는 좀스럽고 민망하다라는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국회의원보다도 몇 배 몇 십 배는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의 사퇴 결정을 보면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윤희숙 의원의 사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게 지금 큰 고민거리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윤희숙을 사퇴를 시키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봤을 때 윤희숙을 사퇴시키는데 민주당이 손을 들어준다면 본인들 진영에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윤희숙만큼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해당 의원들을 향해서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면 내부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윤희숙 사퇴에 손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며 또 만일에 윤희숙을 사퇴시키지 않겠다라고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놈들이 다 같이 지금 붙어먹고 있구나라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가지고 여태까지 국민의힘에게 강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공세를 펼쳤던 것은 전부 다 뻘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윤희숙 의원의 사퇴 문제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고민거리가 된 상황인데 민주당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